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고를 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갈수록 이를 악용하여 장난을 치거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월에 발생된 사고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충격인데요. 내용을 보면 구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사건 관련 사고 예방과 공등대응 요청에 건의라며 안내문이 퍼지며 알려졌는데요. 사건은 3월 15일 낮시간에 단지 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격에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여학생들은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가 미수에 그치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학원차에서 내린 8살 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하여 성격을 해주며 내 것도 보자라고 했고 놀란 아이가 도망쳐 자기 집 공동연관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 꿇고 피렸고 조금 이동하여 또 다시 자신의 성격에 노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가해 남학생들은 3명으로 보여진다며 정확하지 않지만 땡땡초에 다니는 학생과 타학교 학생이 혼재에 있는 듯하다며 사는 곳이 어디인지는 개인정보로 인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진짜 요즘 세대의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첩하는 방식과 종류가 많다 보니 사건 사고도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소년법을 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아직 적용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과거의 축법소년에 관한 법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의 방식은 다양해지는데 과거에만 멈춰있는 상황이 참 답답하네요. 아이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부모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래야 동의 cul 코로나가 있으면 денег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버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 게 아니라 동의 계좌로와 함께당하는 것 같습니다.